그러나 인구 밀도당 의사수는 엄청나게 높은 나라입니다. 그럼 의사수가 적은데 의료비 지출을 줄이면서 어떻게 이런 국민들이 양질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느냐. 의사들이 몸으로 떼운 겁니다. 숫가가 낮기 때문에 개운이들은 진로를 더 많이 본 겁니다. 3배 정도 여러분들 OECD 의사들보다 환자를 더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저렴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는 우수한 인재들이 의과대학을 가서 그 양반들이 개원으로 나와서 몸으로 떼운 겁니다. 더 많이 진로를 한 것이고 그럼 봉직이들은 어떠냐. 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은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수준에서 어마어마하게 이례적일 정도로 병원당 의사수가 적습니다. 고용한 사람이. 의사 1인당 담당 병상수가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봉직이나 개원이나 모두 다 몸으로 띄운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되면 의료비 지출의 총액 토탈코스트 tc는 뭐에 꼽신고 하니까 p 곱하기 q입니다. p는 price 숫가 곱하기 진로 횟수입니다. 숫가 곱하기 진로 횟수 곱하기 의사수겠죠. 의사수는 작은데 의료 단가는 낮고 진로 횟수를 높여가지고 의료비 지출을 억제해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은 의사수를 늘리는 것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서비스가 독특한 서비스가 돼가지고 의사수가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사수를 항상 적정 수준 이하로 여러분들 유지를 해온 겁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에 여러분들 1955년에 외과의사께서 말씀하신 것을 또 현직 의사가 한 번 정도 더 동의를 한 겁니다. 한국 의사들이 3배 정도 더 진로를 했다고요? 한국의 방리 다메행은 맞습니다. 숫가가 낮기 때문에 몸으로 더 떼운 겁니다. 한국이 의료비 지출을 억제할 수 있고 낮은 의료 숫가를 유지했던 핵심은 의사수가 적더라도 방리 담에 진로 횟수를 늘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멍청하면 다른 나라를 항상 여러분 부러워하고 본받습니다. 자기 사정을 잘 모르는 거죠. 멍청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겁니다. 다른 나라하고 대한민국의 상황이 다른 겁니다. 한국은 그래서 싸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의사수로 작지만 의사들의 가동을 높인 겁니다. 그동안 저숫가를 버텨온 한국 의료의 핵심은 의사수가 적다는 점 저숫가를 유지하려면 방리 담에 의사가 소수야 가능한 그런 방법으로 해온 겁니다. 이게 한국의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근간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뭘 놀랬냐? 하도 여러분 윤대통령이 OECD OECD 해가지고 OECD 자료를 보니까 한국의 병원당 고용된 의사수가 너무 적은 겁니다. 아니 왜 이렇지? 의사 1인당 담당 병상수가 너무 많은 겁니다. 아 의사를 막 돌렸구나 적은 의사를 그게 비밀이었던 겁니다. 그래 무식함은 용감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숙가는 낮은데 의사수를 늘리면 어떻게 되냐? 일단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의사들이 경영이 유지가 안 되겠죠. 시장에서 엑스 있다는 사람들은 늘어나 계시고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가 여러분들 하락하겠죠. 국민들 함께 항상 바로 피부로 오는 것은 늘어난 만 명 이상의 의사를 더 먹이기 살리기 위해 가지고 의료비 지출화 폭발료로 늘어나겠죠. 그것은 하성 사람들이 지불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지불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한국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늘어날 만 명의 의사가 만들어내는 소위 비용을 다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언더스탠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대한민국 교육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의사가 늘어나면 여러분들 싸진다는 생각만 하지. 의사가 늘어나면 건강보험이 이런 폭증한다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p 곱하기 q 곱하기 t입니다. t. n. n. number. 숫자. 숫가. 낮은 숫가 곱하기 많은 치료 곱하기 의사수. 이게 토탈코스트 건강보험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전공의를 PA 간호사 진로지원 간호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공의를 육성해 가지고 전문의를 만들어서 수술할 수 있는 의사를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 교육이 임상도 하지만 교육 연구를 함께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 분께서 이렇게 이야기 하신 겁니다. 나이든 교수가 은퇴하면 그 다음 수술은 누가 해줍니까 PA 간호사가 전문의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보조하든 손기술을 전문 영역을 담당할 수는 없는 거죠 의학과 간호학은 그 대상은 같은 데 한자인데 배우는 감옥이나 이런 것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간호사분들은 숙련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숙련도 같은 것이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번에 여러분들 국정브리핑에서 대통령 주장의 요지는 전공의가 애를 많이 먹이면 전공의 오피도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수련 체계에 대한 무지하고 의료 체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주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간호사가 어떻게 전공의를 대체할 수 있습니까 전공의는 의과대학, 예과 2년, 본과 4년, 인턴 1년, 전공의 1년에 4년 동안 먼저 경험한 선백에서 도제식의 교육이 선행되고 그 이후에 펠로 전임이가 되는데 그런 것을 모두 취소하고 의사가 되면 그런 의사들이 제대로 된 의사가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의학 드라마 소설을 읽고 있는데 그들의 삶은 정말 고대입니다 의과 교육이 굉장히 빡세지 않습니까 다른 상황이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 참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도 소득의 10% 정도가 의료보험료인데 국민들을 일해서 의료보험료만 부담하다가 죽으란 말입니까 그래서 내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 살리는 일 외에 건강에 여러분들 무슨 촉진하기에서 나가는 돈 다 줄이고 자원배분을 좀 효율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놈이 먹고 저놈이 먹는 거 좀 줄이고 무슨 돈이 있어 이러면 심사평가원이 1300억짜리 여러분들 연수원을 짓습니까 돈이 남으니까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라 돈을 전부가 다 빨대를 들이대고 먹는 거지 않습니까 문재인 케어레가 여러분들 뭐죠 어마어마하게 돈을 빨아먹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나라에 돈이 있는데 다 헛짓들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건강보험료 부담이 힘든데 성장률이 낮아지게 되면 국민들이 포켓트가 얇아지게 되는데 더 이상 보험료를 더 많이 어떻게 내냐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재원을 좀 효율주로 배분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의 의료비 지출은 크게 늘어나기 힘들다 이야기죠 그래서 젊은 의사들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자기 살 길을 다른 데서 찾아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상황은 나아질 수가 없고 다음에 여름 정부가 등장하게 되면 제 판단은 오래 갈 겁니다 오래 가고 다음 정부가 등장한 사람들은 주로 공공 영역을 확대하는 쪽으로 나갈 겁니다 기본 사회, 기본 소득, 기본 교육, 기본 금융, 기본 의료 의사 함께 돌아갈 몫이 커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대통령 국정 브리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뀔 상황이 좀 드물지 않습니까 한 분께서 붕괴는 기정사실이고 이제는 붕괴되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이제는 만만치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을 다친 건데 이게 얼마나 갈지 가늠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최소한 10년 이상 갈 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지금 예과 2년, 본과 4년, 전공이 여러분 4년 전부가 다 알아버린 거 아닙니까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고 한국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런 숙가 체계하고 이번에 뭐 필수가 이런 숙가를 좀 올린다고 하는데 한 번 야단을 제가 올려놓으면 또 물가가 여러분들 계속 올라갈 거니까 한 10년이나 20년 후에 또 조정 크게 한 번 해 줄 거 아닙니까 필수 의료가가 돈이 안 되는 겁니다 의료 소송은 여러분들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고 돈이 안 되죠 돈이 안 되는데 그동안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순수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바이탈퐁에 처해 가지고 돈이 안 되지만 내가 한 번 해보겠다 이제 그걸 완전히 없앤 겁니다 그럼 이제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 바이탈과를 여러분들이 유인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야겠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력이 있냐 여력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민영사 책임을 면제해 주는 일을 한국 사회가 척척 알아서 하겠냐 현재 한국 사회는 문제 해결 능력을 여러분들 많이 상실했고 그다음에 이런 법조 카르텔라 보셨지 않습니까 변호사한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료 시장이라면 황금 시장인 것 같은데 그걸 그냥 놓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지금은 나라 한 포시기 바랍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 빼먹을까만 고민하는 사람이 덕실덕실하지 않습니까 터질 때가 이런 돈을 빼먹겠죠 여기 이제 한 분은 더 직설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 의료는 붕괴됐습니다 전공의들이 원점 재검도 한다고 하더라도 돌아올까요 너무 늦었습니다 마음이 상했는데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정부 관리들은 마음이 상한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조기홍 씨나 박민수 차관 같은 사람들은 무형의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고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만질 수 없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모르죠 정의로움 아름다움 훌륭함 소명의식 사명감 열정 희생 헌신 이런 거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잘 모르는 거죠 그걸 전부 다 망가뜨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안 돌아옵니다 바이탈 거 안 해요 당신들이 죽든 살든 건 당신 문제지 내가 알 게 뭐냐 이제 이렇게 돌아버린 겁니다 옛날에는 권율과 연민이 있었는데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원점 재검도 하더라도 이미 의과대학 정원은 확정된 것이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공공의대 만들고 전남도 의대 만들고 그 다음에 공공의로원 만들겠죠 아무도 안 가는 의로원들 이런 상황에 돈벌레 낙수의사로 손가락질 받으며 최소 시급도 받지 못하며 4, 5년 주 80시간 100시간 야간 당직에 34시간 연속 근무해 소송위원까지 무릅쓰고 게다가 군의 간 공공의 38개월 보내면 누가 전문의 되려고 투자하겠냐 여러분 이번에 정부도 밉지만 전문의에 투자해야 될 값어치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번에 떠난 것은 전문의 값어치를 복원시켜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난 겁니다 현재 전공의 고연차분들 1, 2년만 더 견디자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하 사람들은 그냥 매몰비용이다 좋은 경험했다 하고 포기하겠죠 여기 국민연금만큼 많이 더욱 세밀하게 살피고 정교하게 의사들과 협의를 거쳐 개선해 나가야 할 일을 정말 무자비하게 그냥 밀어붙인 겁니다 아무튼 윤 대통령은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의로 붕괴라는 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긴 겁니다 그렇게 된 거죠 전문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이제 1955년에 외과의사원의 말씀입니다 언급실이 곧 완전히 문을 닫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3차 진료기관이 모두 문을 닫으면 다음에 2차에 중환자가 밀려 닥치기 때문에 대응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2차도 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언급실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현직 의사가 이런들 내린 준엄한 경고인 겁니다 의로 시스템이 생태계가 돼가지고 톱니처럼 연결해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어설프게 무리하게 여러분들 손을 댔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국민들은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이런 이야기 듣고 싶도 않고 왜 여러분들 윤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냐 이런 정도 생각할 겁니다 대중이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본인 문제 아니면 끝까지 뭐죠 모르는 겁니다 자기 문제가 될 때 아이고 이렇게 하죠 계속하는 얘기지만 상황모면을 위한 아무 말 대잔치를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앞뒤가 맞지도 않고 뭐 그런 겁니다 젊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적대시하고 싸워서 뭘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수신도 안 되고 제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멋대로 여러분 만드는 겁니다 뭐 틀린 말이 있습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죠 김건희 여사 여러분들 문자 남긴 거 보세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제가 뭐 별로 이야기를 안 하지만 그게 교양 있는 사람이 남길 이야기인 겁니까 온 나라를 여러분들 어지럽게 하고 그냥 특별히 배움이 없더라도 여러분들 그런 센스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 부인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꼭 그거를 여러분들 부속실을 만들어서 규제를 해야 됩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여기 kr님의 의료인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무슨 정신을 그 사람들이 차려야 됩니까 그 사람들 뭐 그 사람들이 봉급 올려달라고 해서 뭘 하려고 했습니까 내가 편을 들려는 게 아니고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의료인들이 무슨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의료인 가운데 일을 안 한 사람이 전공의들이라면 전공의들 사표를 내고 나갔는데 kr님 같은 경우는 전공의들 사표 안 되겠습니까 전공의 해야 될 이유가 없어졌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닌 겁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되지 전공의들이 봉급 올려달라고 했으면 뭘 해달라고 했습니까 전공의들이 봉급 올려달라고 안 했잖아요 의사가 전공의든 인턴이든 왜 의사인고 하면 현장에서 판단하고 추론하고 이해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이걸 여러분 11년 동안 의과대학 교육을 통해서 받는 거죠 나는 이게 뭔지 이해하는 거죠 판단하고 추론하고 이해하는 거죠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응급실 사태가 터지게 되면 온 나라 텔레비전 방송이 119급 때만 여러분들 인터뷰를 합니다 여러분 검색에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배후가 위기를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데 한 군데도 없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는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남 이승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 당시 조선사람들이 민도를 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여러분들 시작하게 된 겁니다 교육을 70년 정도 여러분들 현대교육을 받았는데 추론 능력이 꽝인 겁니다 구급실이 국업대원이 전화를 이렇게 해도 병원에 다 거부한다 의사들 나쁜 놈이네 이 정도 수준인 겁니다 왜 의사들이 거부할까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 이까지 생각이 안 가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이냐 추론 이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까지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 제잘난 맛이 사는 겁니다 그냥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고 11년 동안 사람들을 여러분들 용광로에 넣어 가지고 판단 추론 이해능력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똑똑한 양반들 그냥 트레이닝을 시켜서 더 똑똑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평균 수명도 높이고 영하 3학률을 낮추고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걸 저도 이번에 다 처음 알게 된 겁니다 어디서 의대 공부가 진짜 빡세구나 하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번에 커리클럼을 보고 한 학년에 몇 과목을 듣는가 보고 데이트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빡세게 한 6년을 보내는 걸 보고 보시죠 물론 이런 판단 능력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피해의 간호사가 하겠다 하면 절대 못합니다 피해의 간호사 1만 명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무엇을 판단 진단 추론 이해하게 트레이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의대를 다녀야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 아까 할 겁니다 의사들의 기득권이네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 겁니다 판단 진단 추론 이해하는 능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데 사람을 용광로 집을 여러분들 빡세게 한번 돌려야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련 과정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방송을 한 사람이 2시간 3시간 이끄는 것이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닝을 받았으니까 수십 년간 글을 쓰고 뭡니까 분석을 하고 이런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방송을 2, 3시간 정도 혼자 다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의 과정이 아는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이런 것을 모르니까 뭐죠 피해의 간호사 중심의 병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전공의를 대체하는 병원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한 수준 정도를 믿고 사는 겁니다 누구를 비하자는 게 아닙니다 서로 업무가 다른 겁니다 단순히 특정 분야에 오래 보고 숙련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끄리끔 없이 공무원이 이러는 게 태형 중에 태형입니다 과학은 직관과 다른다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계속 직관대로 행동한 게 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대통령은 근본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자신화 이런 것이 거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태도가 대통령도 원래 의로 문제를 아셨던 분도 아니고 저도 의로 문제를 알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 본질이 뭐냐 의료수비스의 특성이 뭐냐 이런 걸 추적하면서 문제를 장악하지 않습니까 장악한 사람들 피해의 간호사와 전공의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통령 입에서 전공의 영역을 뭡니까 피해의 간호사로 대체하겠다는 두 개의 이야기가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왜 나오겠습니까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훈련이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 방송이 나가면 또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분들은 비난하기에 앞서 가지고 본인이 부족함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여러분들 공병을 하는 사람이 이 여러분들 의로 주제를 이렇게 열심히 다루느냐 본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습니까 왜 선거 부족 문제를 4년간 다루느냐 본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습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자식들하고 뭡니까 다 당하고 난 다음에 배울 수밖에 세상이 가장 우둔한 사람이 이러면 당하고 난 다음에 배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고 그렇게 당하고 난 다음에 울고불고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55년 외과의사분이십니다 간호사는 해부학과 병리학 정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른 의로 보조인은 해부학 그 다음 의사가 배우는 과목은 진단학 그 다음에 일반 원리 같은 거 다 여러분 커리코럼 성대의 커리코럼 한번 여러분 공개해야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배우는 과목이 다르다는 거죠 PA 간호사법은 PA 간호사를 만들어서 간호사의 업무역력으로 인해서 그 업무역력의 사람은 간호사로 대체되며 그 업무에 인간은 없어지게 되고 그 업무역력 중에 전공의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전문의가 될 전공의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빅파이브 등 극히 일부만 전공의만 나오게 되고 앞으로 전문의는 극소수로 남게 될 것입니다 거의 멸종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이분 말씀은 윤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전공의가 없어도 된다는 생각이지 않냐 전공의를 대체하기 위해서 PA 간호사를 지금 법제화시킨 건데 그럼 PA 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는 영역에 전공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공의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다 그럼 전문의가 어디서 나올 거고 빅파이브 정도는 나오겠지 그럼 그걸로 충분하자 대한민국에 턱없이 부족한 거지 그럼 수술 못 받는 사람이 수없이 나온다는 거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자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국 의료계에는 정부의 명령 잘 듣지 않는 전공의들의 직을 아예 제외해 버리거나 별 볼일 없는 존재로 전략시켜 버리겠다는 의도가 뚜렷이 보입니다 간호사법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실행될 수 있냐는 두고 봐야겠지만 앞으로 한국에는 각 임상과의 전문의 씨가 말 것입니다 대학병원은 원래 의사를 키워내는 의사양성교육병원입니다 이런 교육을 대학병원으로 하지 않으면 대학병원이 왜 있어야 됩니까 그냥 일반 종합병원과 같고 교수도 더 이상 교수가 아닙니다 그냥 종합병원으로 근무하는 의사에 불과하지 대학병원이 임상, 연구, 교육 계속해서 한 사회의 의사가 양질의 의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교육하고 육성해서 배출하는 것이 대학병원의 큰 임무지 않습니까 PA 간호사법은 전공의를 더 돌아오지 못하게 만든 법입니다 돌아와도 할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이렇게 만들면 앞으로 전문의가 단종될 겁니다 민주당도 국힘당도 모두가 진실이나 진리나 정석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 뭐해버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과의사분께서 꾸짖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방송은 의료부분 특집 앞에 경제문제 외에 의료부분 특집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그거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고 제가 쓴 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는 19세기 후반 여러분이 잘 아신 알렌, 언더우더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남긴 것을 아마 주요 미국 성교사들은 대부분 다 다뤄졌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도전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애리조나 답사기는 미국의 서부에서도 아주 매력적인 애리조나 주의 주요 그런 장소들을 직접 찾아본 그런 답사 형식의 글입니다 시각 자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책은 제가 지필하지 않았지만 김동주 교수께서 쓰신 아주 훌륭한 기독교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쓴 세계역사책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여러분 잘 지내시고 또 내일 일요일 아침에 어김없이 좋은 콘텐츠 여러분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